오늘 우리 시장은 약하게 출발을 좀 했고 강부압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. 소폭이지만 그래도 빨간불은 좀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. 테마탄으로 보면 원전이나 일단 초전도체 쪽이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좀 짚어주시죠. 네 우선은 오늘 이제 원전의 날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최근 들어 계속해서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이제 smr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상위단에서 보게 되면은 한전산업 그리고 이제 일진파워 등등 이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재룡산업 보성파워텍 이렇게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뭐 휴림 로봇 로봇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원전하고 또 이제 전선 쪽 전력 인프라 쪽이랑도 또 연관 지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전기주들도 많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산일전기 재룡전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은 지금 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성장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오늘은 일단은 반도체 단은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결국에 이제 tsmc 또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좀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사실상 이런 개인 어떤 개별적인 테마에 따라서 조금 주가가 이제 상승폭이 이제 좀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테마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원전 관련주들은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도 또 연말까지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길게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결국에 오늘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tsmc에 대해서 눈치보기 장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전히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 구글에 이어서 어제는 아마존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계속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돌리기 위해서 원전이나 smr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종목 조회에서 1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.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 2위 종목으로 오늘도 확인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연말까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. tsmc 언급해 주셨고 오늘 실적 발표 2시쯤 예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실적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뭐 가이던스가 부진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다면 오늘 반도체 주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하락을 좀 대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나오면 반등할 기미도 좀 있는지 같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말씀 주신 대로 결국에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또 가이던스 전망이거든요. 이게 또 얼마나 이제 높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어떠한 그런 실적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주가적으로 좀 연속으로 이어질지 말지 이런 가이던스에 따라서 상당히 좀 갈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이제 이번 실적은 또 좋을 것 같아요. 수치적으로는 딱 봤을 때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냐를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앞으로의 어떤 가이던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내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기에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. 여전히 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, SK하이닉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2시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장 마감 3시 반까지 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소부장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반도체 투심이 전반적으로 어지럽긴 한데 소부장단 봤을 때 이수페타시스가 어제도 굉장히 강했고 오늘은 0.35% 약보합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봉상 봤을 때는 크게 선이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일단 강하다라는 뜻이잖아요. 그럼 이런 종목들 위주로는 소부장을 좀 집중을 해봐도 되는 타이밍일까요? 사실 이게 딱 반도체 업황 보면 결국에 엔비디아라든지 TSMC 같은 이런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거나 뭔가 전망치가 좀 낮아진다고 하면 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물론 최근에 보면 이수페타시스가 좀 나홀로 흐름이 좀 좋은 상황이지만 결국에 반도체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이클 산업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업황이 아예 영향은 좀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이수페타시스만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럼에도 이제 개인적인 어떤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. 아무래도 최근에 또 MLB 관련해서 이제 또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지금 이런 고다층 MLB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중저층을 좀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고다층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어떤 수주 증가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에 이번 3분기 실적도 크게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개별적인 내용만 보면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글로벌 기업들에게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수페타시스 역시도 이제 TSMC에 대한 실적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에 지금 AI 쪽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당장에 지금 수익으로 안 돌아오는 것이지 결국에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뭐 HBM 관련해서 뭐 칩 관련해서도 그렇고 소부장단 역시도 앞으로 캐파 자체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실적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타이밍을 좀 놓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정말 이제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중간중간에 뭔가 급락이 나오거나 하락이 좀 나왔을 때 오히려 좀 적감해서의 기회로 좀 삼아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역시나 오늘 나오게 될 TSMC의 실적도 좀 체크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. 앞서서 오늘 개장하기 전에 제가 현대차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을 해서 질문도 추가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증권과 리포트 보면 현대차랑 기아가 매일 언급이 될 만큼 인기 종목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기관 쪽도 러브콜 계속 보내고 있고요. 근데 IPO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사실 알고 있고 재료는 노출 다 된 상태인데 굉장히 좋은 호재고 추가로 업사이드 열려 있을 만한 호재인 것 같은데도 주간 잘 못 가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. 네, 사실 지금이 저는 좀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제 IPO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번 연도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좀 이슈화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 재료만 가지고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결국 이제 기아라든지 현대 같은 경우에 매번, 매 분기마다 굉장히 좀 놀라운 이런 실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그에 반해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 결국에 바이오 쪽으로 많이 옮겨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관심도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전히 이제 PR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쌉니다. 그래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지금 주가 역시 굉장히 좀 제 가치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모아가시기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 역시도 로봇택시 관련해서 또 이제 여기에 대한 모멘텀까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웨이모아의 어떤 그런 협업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앞으로 이제 호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받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. 그리고 IPO 막상 하게 되면은 또 자본 조달까지 상당히 좀 용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당분간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올지언정 이번 연도 연말이나 뭐 이제 내년 늦어지면 이제 내년이죠. 내년 상반기쯤에는 한번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이제 현대 기하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20% 이상 좀 눌려있는 상황인데 지금 딱 모아가시기에 적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적정 주가는 최소한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을 좀 목표가로 삼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게요. 참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모아가기에 좋은 시기다. 그리고 전고점까지 바라봐도 괜찮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. 짧게 어제 잠깐 좀 생겼던 테마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. 페노피브레이트 이름도 어려워요. 원래 뭐 고지혈증 치료제인데 비만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제2의 위고비처럼 언급이 좀 되면서 잠깐 테마 잃었고 어제 한국파마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거든요. 그럼 이게 새로운 테마로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재료인 거예요? 저는 그래도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쨌든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R&D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치료제 관련 지도를 우리가 좀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GLP-1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꼭 GLP-1만 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신약에 대한 어떤 그런 후보물질이 또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GLP-1 유사체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원료로 이제 약품을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이 또 다시 한번 이제 뭐 상승 추세를 좀 달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아직까지 이제 뭐 정확하게 상용한 기업들은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포인트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뭐 한국파마 역시도 관련해서 어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이제 바닷건에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좀 크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한번 단기적으로는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. 결국에 한국파마 역시도 이번에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좀 바이오주들 대장격들 못 잡으신 분들에게는 좀 단기적으로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름도 굉장히 어려워요. 페노피브레이트라고 해서 어제 좀 새로운 테마처럼 이루는 걸 좀 보여서 질문 좀 드려봤고요. 일단 한국파마가 어제 상한가 마감했는데 오늘은 5%대 약세 보이면서 차익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짚어봤고요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